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매수가가 23만 5천원이네요. 비중은 20%, 23만 5천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형주다 보니까요. 공매도 팔았다 팔았다 박스권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경기 회복이다. 라고 하면 경기 소비재, 그 소비재 백화점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중요시 보면 면세점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생각하면 중국의 소비가 중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냐? 아니겠죠.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오는 것도 어느 정도 해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중국 관광객 유입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넘어오셔가지고 또 싹쓸이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백화점은 경기 소비재 개념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좀 오늘 가서 가방 하나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하반기에 회복이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춘다라면 2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중 20%인데요. 지금 최근에 저점이 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그대로 홀딩하시고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복에 늘린다고 해서 돈만 묶이지 좋을 거 없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현재는 아주 조금씩 1%나 0.5%도 좋습니다. 비중을 그렇게 얕게 떨어졌을 때 늘려가는 게 좀 유효하고요. 23만 원 정도 회복하고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